미래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는 곳 나와 조직,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곳 과학기술과 미래학 대가들과의 창의적 만남과 토론의 장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프로그램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으로 많은 변수들에 의한 불확실성이 가득한 복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세계가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과연 10년, 20년 후 우리를 어떤 미래로 데려다 놓게 될까요?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프로그램은 2013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미래학 학위 과정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지구환경 속에서 사회, 기술 등 미래 변화 요소를 고려하여 미래 전략을 기획할 고급 인력 양성을 통해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교수진과 함께 글로벌 이슈, 아시안 이슈, 정성적 미래 예측, 개량적 미래 예측, 과학기술 연구방법 등의 미래학 과학기술, 국제관계, 경제산업, 사회복지, 비즈니스, 창업혁신 등의 미래 전략 과학기술, 국제관계, 경제산업, 사회복지, 미디어, 문화기술 등의 정책 연구로 구성된 커리큘럼은 보다 바람직한 미래 예측과 전략 수립의 밑거름을 제공합니다 세계 정상급인 카이스트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IT, BT, NT, ET 등 과학 분야 전반에 걸친 최신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미래학 분야 최신 이론과 실습을 통한 방법론을 배우며 전문가와 동료들 사이에 열띤 토론을 통한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통찰력을 키우게 됩니다 미래 전략 토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통한 다양한 학술 동향 교류 및 정책을 발굴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미래 전략 수업 및 정책 기획을 지원하며 국내외 정책 연구기관, 전문가들과의 연결을 통한 폭넓은 정보 교류 및 심층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 지식재산 실무자, 미래 전략 연구자 등이 한데 어우러진 클래스에서 함께 수학하며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은 물론 공동 연구를 통한 새로운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프로그램은 과학기술과 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해답을 모두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 바로 지금 여러분의 도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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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諒 는